2. 2. 3. 그냥 이상하게 오늘은 빈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. 네가 외롭기도 해? 그냥 가서 같이 있어주는 게 낫지 않아요? 다 보였지? 내 거짓말. 둘이 사귄다고? 아니 그게 언제적 감정인데? 형수님이 질치신 거야. 이거 비밀이야. 우리 이러는 거 사람들이 알면 나 이제 시간 편을 맘대로 붙자. 뒤통수 한두 번 맞으면 할까요? 나더러 지껍이나 주워 먹으라는 건가? 준호를 안 좋아할 수가 있냐? 내 인내심은 이제 완전히 바닥났어요.